근데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2022년형 보다 다운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습니다. 23년형 에어드레서가 2022년보다 다운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될공학 에러입니다. 공학 채널이고 테이크 채널인데 리뷰가 너무 적죠? 그래서 후원도 별로 없고 제가 산 제품 중심으로 제가 열심히 알아본 것 중에서 다른 채널에서 리뷰를 참 잘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좀 차별화된 리뷰를 해드리고자 안될 리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23년형 삼성 에어드레서를 구입을 했는데요. 원래 제가 2019년형을 사용하고 있다가 LG 스타일러를 살지 아니면 다시 또 에어드레서를 살지 열심히 알아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것들 보다는 진짜 기술적인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용성과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샀으니까 제 외관을 일단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거울형으로 되어 있구요. 작년 모델 그러니까 제가 2022년도 모델도 봤거든요. 22년도 모델은 이제 오른쪽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스위치를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19년형을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는 거울로 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했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 거울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좋아서 이번에도 거울이 있는 모델로 구매를 했구요.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지금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옷걸이 부분도 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5벌까지 들어가던 게 최대 9벌까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19년형을 쓸 때는 저 옷걸 꽂는 게 저렇게 이렇게 밀어서 꽂는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꽂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서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 바로 밀어서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옷걸이 사이사이에 일반 옷걸이를 이제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상위 용량을 최대 9벌까지 가능하고 하위 용량은 이제 옷걸이 밑에 5벌로 유지를 하는 거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에어드레스에는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옷걸이 안에 바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옷걸이를 거는 것보다 옆에 있는 옷걸이를 거는 게 좋겠죠.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엘지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옷걸이가 막 흔들어가지고 막 먼지 털어내고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해서 이제 털어내는 그러한 구조인데 에어드레스에는 이제 제트 바람이 빡빡빡 들어가가지고 먼지를 날리는 효과를 씁니다. 옷 내부에서도 먼지를 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옷걸이 안으로 바람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인데 일반 옷걸이를 사용을 하면은 그냥 일반 옷걸이 걸려있는 거니까 내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기는 힘들겠죠. 어 그러한 단점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에어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듀얼 에어웃이라고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옷걸이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 말고도 제품 내부에 상단에서도 바람이 나오는 구조니까 이제 바람이 더 많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먼지를 날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팀도 나오잖아요. 원래 스팀이 나오는 구멍이 한 개였는데 이제 두 개로 이제 분사를 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는 LG 스타일러가 이 스팀 나오는 개수까지 특허를 걸어가지고 두 개 이상으로 못한다고 하는데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산 모델이 이제 9900모델인데 대용량 제품 중에 제일 이제 하이엔드급의 제품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딩 옷 긴 롱패딩 같은 거 잘 입고 코트가 많기 때문에 사실 스타일러 대비해서 긴 옷을 넣는 존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끝에 모델의 9900이랑 9600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에만 긴 게 들어간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용량보다는 대용량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넓은 상태에서 바람을 분사하고 하다 보니까 대용량이 꼭 5개를 넣는다기보다는 좀 줄여서 넣더라도 효과가 더 좋은 거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게 생겼더라고요. 멀티 행어라고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요런 행어가 생겼는데 요거는 9900 모델에만 있습니다. 여기에 모자 걸고 뭐 이제 인형이라던가 저는 인형이 없습니다만 다른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을만한 것들 많이 이제 걸어놓을 수 있으니까 기존보다 일일이 다 이제 꼽아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상당히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19년형 모델 했을 때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언더에서 뽑아내서 문에 걸려있는 걸 뽑아갖고 이게 걸치는 구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러면 제가 왜 LG 스타일러를 사지 않고 에어드레서를 샀냐 결국 제가 2019년형을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봤을 때 이 제품이 저한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이거 제가 내돈내산입니다. 이거 광고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저한테 맞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LG전자가 처음에 스타일러를 내놨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상무님과 엔지니어분이 출장 갈 때마다 이제 그 아내분이 정장이나 이런 것들을 화장실에 샤워하고 나면 스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스팀에 딱 맞춰서 걸어놓으면 이게 쫙쫙 펴지는 거를 딱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스타일러를 만들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일러 관련된 특허가 200개를 넘게 보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1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7, 8년이 지나서야 에어스레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그 8년 동안 그 특허들을 다 피해서 새로운 형태의 의류관리 가전제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제 옷장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 동작하는 방식이 많이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릅니다. 아예 다른 구조예요. 그거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LG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저렇게 무빙행어, 옷걸이가 흔들립니다. 흔들어가지고 먼지를 터는 구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팀을 넣어서 하는 거는 좀 비슷하죠. 분당 200개 흔들어가지고 먼지를 떨어뜨린다. 그런 다음에 스팀으로 해서 이제 냄새 같은 거 없애고 그 다음에 다시 말린 다음에 바지선 저렇게 맞추려면 바지선도 이렇게 딱 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한 거를 피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흔들다 보니까 좀 기계적으로 소음이 날 수 밖에 없어요. 세탁기처럼 이렇게 웅웅웅웅 소리 나는데 기계적으로 저렇게 흔드는 게 저는 좋지 않아 보여서 그리고 이거를 배치한 공간 자체가 자는 공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워지지지 않고 싶어서 사실 이게 제 1순위에서 빠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지 제거 자체는 잘 털겠죠. 우리가 손으로 털듯이 털리니까. 반면에 에어드레서 같은 경우에는 무빙행어가 아니에요. 바람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냥 옷걸이가 걸려있고 거기서 바람이 세게 팍팍팍 날리는 거예요. 그런 먼지가 막 날라다니겠죠. 근데 여기에 바람이 날리면 먼지가 이렇게 날리게 될 텐데 여기에 미세먼지 필터가 있기 때문에 이 먼지가 필터를 통해서 이제 걸러지는 거죠. LG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먼지가 막 남아서 이렇게 닦아줘야 되거든요. 에어드레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신경 쓸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점이 상당히 장점이죠. 다만 몇 개월마다 한번씩 이렇게 필터를 바꿔줘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옷걸이 내부 외부로 바람이 쏘아지니까 내부나 외부나 전체적으로 먼지를 다 날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옷걸이 자체는 삼성 에어드레서 에어드레서에 맞는 옷걸이를 딱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2023년형 최고급 모델에서는 중간에 4개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됐는데 걔네들은 내부까지 이제 바람이 잘 안가게 되겠죠. LG 스타일러도 전용 옷걸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 옷걸이 걸어도 돼요. 그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LG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습기를 제거할 때 건조기 히트펌프를 사용해가지고 습기를 이렇게 쫙 빼내서 건조해진 공기가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되면서 공기를 계속 수단시키면서 말리는 방식이니까 옷감 자체에 영양성을 안 준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뽀송한 형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에어드레서도 비슷하게 히트펌프를 이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특허적으로는 좀 기술이 다른가 봐요. 근데 이제 습기를 빨아다니는 방식 자체가 이제 고효율 저온건조 둘 다 저온으로 유지를 해서 뽀송뽀송하게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제가 좋은 게 이제 에어드레서 같은 경우에 공간 대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드레서 의류 관리뿐만 아니라 이 공간 자체에 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굉장히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일러는 이 스팀이 분출구가 3개나 돼요. 요거는 이제 물통을 끓여갖고 아예 이제 스팀을 하는 효과니까 마치 이거 처음에 개발했다는 그 엔지니어분 말씀처럼 화장실에 이제 습기가 있는 것처럼 해서 하듯이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스팀을 분사해서 여러가지 뿌리는 형태로 저렇게 이제 스팀을 하는 것이 되겠죠. 삼성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트파이프를 해가지고 스팀을 만들고 있고 이번에 터치구가 2개가 생겼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스팀 뭐 분출구가 2개보다는 3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에어드레서는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섞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물기 자체가 의류에 다 닿는 거는 어차피 똑같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019년형 에어드레서를 쓰다가 2023년형으로 에어드레서를 갈아탄 이유 그리고 22년형의 에어드레서를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번째 저도 스타일러를 살짝 고민을 했어요. 왜냐? 칼주름 기능 때문에. 바지 칼주름 기능 때문에 스타일러를 살짝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칼각을 세울 일이 사실 잘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칼각까지 세울 일이 잘 없고 정필요하다면은 뭐 크림토피아 아트데 맡긴다거나 아니면 제가 다림질을 직접 하는 형태가 되지 칼각까지 세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를 제가 친구 집에 가서 해봤는데 막 잡고 하는 거 자체가 좀 귀찮아요. 물론 다림질이 더 귀찮긴 하지만 에어드레서 스타일러가 은근히 이거를 옷 걸고 하는 게 귀찮습니다. 심지어 물 왔다갔다 하는 게 물 얻는 거 물 채우고 물 버리는 거 이것도 정말 귀찮거든요. 하물며 다른 것도 정말 귀찮은 거 같아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굳이 스타일러가 강점은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봤고요. 두번째 이것도 신경 쓰기 싫은 공대생 특유의 효율성인데 스타일러는 이제 먼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닦아야 돼 또 계속. 계속 신경 쓰여. 먼지가 쌓여 있으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에어드레서가 그냥 먼지 필터로 짜자자 빨아들이게끔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긴 옷도 많기 때문에 긴 옷 케어가 될 수 있는 대용량으로 샀고 이게 또 긴 옷이 안 되는 거면은 이게 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 상태에서 예를 들어 스타일러가 막 흔들고 이러면은 저한테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2022년형 보다 다운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습니다. 23년형 에어드레서가 2022년보다 다운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UV 필터가 22년도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졌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이 아 그냥 22년형을 살까? 라고 살짝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요 부분 좀 살펴볼게요. 이거 진짜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먼지를 닦아내지 않는 용도로 해서 미세먼지 필터 한 개가 있는 건 동일해요. 근데 22년도에는 UV 냄새 분해 필터라는 게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자외선이죠. 자외선 C를 사용해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성분들을 살균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 그 필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외선 같은 경우는 UVC 같은 경우에도 곰팡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많이 방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거 보시면 제가 산 모델인데요. 홈페이지 가보시면 쭉 설명이 있는데 제품정보 더보기에서 쭉 내려가시면은 어떤 냄새 성분들을 없앨 수 있는지 쫙 나와있어요. 요것들이 19년도랑 거의 똑같거든요. 달라진 게 없어요. 19년형 에어드레서랑은 거의 똑같아요. 특히 담배에 해당 거, 피리딘, 이소발레릭 애시드, 땀이죠. 삼겹살. 요러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이 99% 이상 이렇게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도 쓰면 확실히 냄새가 잘 제거가 되거든요. 이게 뭐 대용량이건 뭐건 다 비슷해요. 세균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다 없앤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죠. 그런데 22년도에는 UV 필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냄새를 없앨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22년형 에어드레서거든요. 똑같이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봐 평가 항목. 평가 항목 자체가 더 많아요. 담배, 땀, 삼겹살 말고도 다른 성분 있죠. 김치 성분, 생선 비린내, 개똥 냄새, 동물 채취, 포르말데이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테스트가 되었고 얘네들이 전부 다 냄새 99%를 제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특정 성분을 23년형에서 만약에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같이 넣어놨을 텐데 이걸 안 넣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차이점을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UV 필터가 사라졌다라는 거. 그게 사실 23년형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형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귀차니즘 때문이었습니다. 옷걸이가 바뀌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렇게 딱 꽂을 수 있는 구조.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안그러면 옆으로 이상하게 꽂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옷걸이 엄청 크고 그런 게 불편했는데 이게 좀 바뀐 점. 그리고 멀티 행어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바람이 더 세게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19년형을 사용했을 때 저는 이제 불만족했던 부분이 없었고 앞서 신내나 이런 게 날 정도가 되는 그런 옷들을 에어드레서에 넣기 보다는 그냥 그런 옷들은 빨아야지. 그런 옷들은 빨고 쓰는 게 맞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최신 모델인 좀 아쉬움은 있지만 UV 필터가 없지만 최신 모델인 23년형 에어드레서를 산 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제가 산 에어드레서 23년형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19년형 때 이제 제대로 만족을 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기술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본 게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선택을 하십사하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전 모델에서 좀 아쉬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테크 관련 리뷰들을 하면서도 정작 다양한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을 사지 못해 제품 리뷰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안달공항 에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